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유산균 김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테레비 보면 이제 그 김치 냉장고 선전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뿅뿅뿅 이러면서 이제 유산균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치 먹을 때 시큼시큼한 거 있죠 어 새콤새콤한 거 그게 바로 유산균 맛이죠 근데 어 그 유산균이 어 아주 건강한 유산균이 많이 생기면 어 그 김치가 거의 뭐 보약 수준이죠 어 김치만 먹어도 옛날에 우리가 밥에다가 김치 안 먹어도 사람이 살이 찐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건강하고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 유산균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고 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김치가 물러집니다 물러 터지고 어 색깔이 바뀌고 맛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들 김치의 유산균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 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유산균을 넣은 것도 아닌데 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김치 발효 과정에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유산균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 김치를 만들 때 이제 재료를 막 쓰죠 재료를 어 쓰는데 이제 그 재료가 뭡니까 어 뭐 마늘 뭐 생강 젓갈 뭐 그리고 뭐 배추도 이제 어 쓰고 뭐 여러 가지 고춧가루도 쓰고 하는데 그 재료 속에 어 균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젓갈류 같은 경우에는 뭐 뭐 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되게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뭐 요즘이야 뭐 겨울에도 야채가 많이 나옵니다 만은 어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 야채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치 이제 가을에 이 김치를 통해서 어 김장을 통해서 겨울 내내 이제 신선한 그런 야채들을 우리가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어 그거를 잘 보관하고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제 부패가 되는 거죠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싱싱한 이제 그런 뭐 젓갈류나 뭐 여러가지 양념류들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균들을 어 이용을 해서 어 발효를 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어 그 발효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다가 어 장독을 파 가지고 어 김치 장독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허기나 땅에도 어 사실은 이제 좋은 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균들이 어 장 또 속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 그 김치 를 또 한 번 더 발효 시키면서 아주 맛있는 우리가 어릴 때 먹었었을 때 이제 땅에 파묻었던 김치 맛 있죠 이제 그런 맛을 내는 이제 김치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뭐 뻔하죠 전부 아파트 삽니다 다 아파트 살고 어 그리고 땅에 뭐 장독 파묻을 수가 없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는 어이 여기에 이제 그 양념류나 배추에 있는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뭐 이런걸 맞춰준 어 기계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 그 애들이 김치 냉장고 아무리 그걸 잘 맞춰 주더라도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 처음부터 균이 별로 없으면 처음부터 균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당연히 안되겠죠 어 발효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 김치 맛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김치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도 없었는데도 발효가 잘 됐는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 처럼 거의 그 김치 냉장고는 발효 정밀 발효 기계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굉장히 그 정밀하게 어 김치 균들을 유산균들을 발효 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밀한 기계에다가 김치를 넣어놨는데도 어 발효가 안되는 것은 생각을 딱 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첫째 어 그 재료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할 때 어 저도 뭐 얼마전에 한번 농사를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뭐 이제 땅을 한 1만평 임대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농사 엄청나게 힘들 힘든다는 걸 어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이 농사 아무라는 거 아니구나 또 이거 뭐 혼자서 1만평 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농사를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비료라든지 아니면 그 저 농약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안 그러면 어 뭐 제대로 이렇게 수확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산물을 지을 때 뭐 고추 할 때 어 그 비료 안 주고 또 저기 농약 안 쓰면 고추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어 우리가 시장에 내 팔라 그러면 고추가 이제 모양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농약을 쓰게 되고 어 여러가지 이제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런 화학적인 걸 쓰게 되면 거기서 균들이 제대로 할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사람 몸에도 머리 끝부터 팔 끝까지 수 없는 미생물이 있고 사람 몸 속에도 수 없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 미생물들과 생명을 공존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에도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중에 말한 뭐 생강이니 마늘이니 이런 데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사가 지을 때 예전 같지가 않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좋은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 김치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김치맛을 낼라 그러면 어 지금은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되죠 그 이제 좋은 건강한 미생물들 유익한 인체 미생물들을 어 접종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 그 균 이름이 이제 물론 뭐 저희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황산한 유인균 유인균이라는 것은 이제 유익한 인체 균이라는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균은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걸 만들었느냐 어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의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연구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판매나 뭐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한 박사께서 이제 여기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어 저는 뭐 그 옆에서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매권을 어 이제 여기에 사정을 해서 땄습니다 따가지고 어 이제 이 유인균이라는 것은 유익한 인체 균이죠 어 그리고 이제 미생물 발효분말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균을 어 여러분들이 어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어 이걸 그 김치 만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나 김 김장 다 했는데 어 당연히 그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김장 다 하고 나면 이제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제 그냥 접종하면 돼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김장을 다 했는데 이제 물이 만약에 많이 생기면 어 그 김치 국물을 조금 따라요 김치 국물을 약간 따가지고 어 이 미생물을 어 거기다가 넣습니다 이제 넣어도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뭐 1키로 이제 김치 1키로에 1g 내지 2g 정도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1g 이나 2g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넣으면 이제 넣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한 달이나 정도 되면 이제 김치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먹었던 그런 김치맛 진짜 유산균 이제 김치맛 그런 맛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균은 아무 때나 그 저 김치하는 김장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추장 만들 때 있죠 고추장 그 고추장도 엄밀히 따지면 발효 음식입니다 그리고 고추장 만들 때도 어 이걸 아까 조금씩 넣습니다 넣으면 이 정도 같으면 한 2키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한 걸로 이제 2 3스푼 정도 1g짜리 스푼으로 2 3스푼 정도만 넣고 어 놔두면 고추장도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추나 고춧가루가 건강하면 농약 안 쓰고 건강한 것 같으면 발효가 가만히 놔둬도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공예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일부러 억지로라도 건강한 균을 넣어 줘야지 발효가 되는 거죠 균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발효는 미생물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청국장 만들 때 이거 다 어 요 찐득찐득한 거 이게 낫도 바실러스 균입니다 그래서 어 콩을 또 발효할 때도 다 균을 사용을 하게 되죠 어 요런식으로 어 이 유인균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유에다가 요렇게 유인균 지금 넣고 있죠 이제 여기 지금 이게 그 저 유인균입니다 넣고 있는 이제 유인균 요거 요게 1g짜리 스푼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어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이제 발효을 시키는 거죠 발효 시키면 어 쥐가 하루만 하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 가지고 어 그 다음날 아주 맛있는 요런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부지런히 이제 드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간장 만들 때 있죠 간장 그때도 이거 씁니다 어 근데 왜 유리병을 썼느냐 이러는데 어 이제 장독은 외부의 균을 불러오는 거예요 외부의 균을 장독은 숨을 쉬 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이제 유인균이라는 이제 발효 종자균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균을 넣기 때문에 굳이 어 외부의 균을 불러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 이렇게 유리병 유리병이 위생적이고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한 겁니다 요렇게 어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진짜냐 거짓말이냐 현미경을 보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 저희들이 이걸 본 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이제 그 한국의광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 방송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요렇게 어 촬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초막이라고 그러죠 초막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정밀 카메라 가지고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완전히 뭐 우주 우주선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 신비롭고 어 가합니다 요거는 지금 현미 현미 발효할 때 이제 생긴 그런 초막으로 요거는 인삼 발효할 때 어 생긴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삼이나 현미 보리 뭐 아로니아 뭐 이렇게 발효하는 재료 따라가지고 어 이런 초막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다음에 초막 사진전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새로운 그런 세계였다 이렇게 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미생물은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때 이제 이제 음악 순국이더라 하여간 그 방송국에 나갈 때 이제 간장 발효 어 실험하는 이제 그 모습이었죠 자 어 여기에서도 이제 요렇게 이제 배양을 합니다 어 어떤 그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어 하나하나 이제 다시 또 배양기에 넣어서 또 현미경으로 정밀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은 이제 그 일반 생물 현미경이 아닙니다 훨씬 그 저 정밀한 그런 현미경이죠 엄청 비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미생물들을 연구해서 황새란 박사께서 어 두 개의 책을 어 어 이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요렇게 그냥 구입하시면 되요 예문사 에서 이제 둘 다 출판된 거고 어 황새란의 유인균 발효 뭐 황새란의 유인균 발효식초 요기에는 어 발효식초만 전부 어 돼 있습니다 그 책 뒤쪽에 보면 이제 이제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어 돼 있는데 어 그걸 참고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황새란 유인균을 가지고 어 어떤 거든 이제 발효할 수 있는 이제 그런게 도움이 되고 어 여기는 뭐 아까 이제 이 유인균으로 여러가지 뭐 요구르트도 만들고 뭐 젓갈도 만들고 뭐 음료도 만들고 뭐 만드는 이제 고런 내용들 하고 고런 레시피가 이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어 되죠 음 자 어 그 다음 아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유인균 이죠 어 유인균 이고 어 고 사용설명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나왔습니다 자 그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강의를 다니는 강사였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건강한 음식 발효 발효 음식을 먹어야지 가족들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어 계속 이제 강의를 다녔습니다 어 요구 인체 이제 그 혈관 그건데 굉장히 리얼하죠 어 여기 황사람 박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여러가지 뭐 공무원 연수원 이라든지 뭐 온대에 가서 어 발효하고 미생물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어 강의를 계속 어 요 전부 미생물 모양입니다 어 미생물들을 이제 미생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징그럽다 무섭다 뭐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이제 요거를 그 저 모양을 아주 그 이렇게 굉장히 코믹하게 어 어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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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빠 아들 손자입니다 호모 어 삼형제 좀 요거는 이제 어 길 쭉 하고 그러니까 바실러스 들 바실러스 부부입니다 부부 이제 이렇게 어 어 이제 그 미생물들을 어이나 해서 어 여러분한테 좀 더 친근하게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또 실습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백화점 문화센터 아니면 뭐 이제 치자제 어 그 문화센터 이런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 저기 치자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돈을 냅니다 그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계시는 분들은 와서 공짜로 배우면 돼요 어 이제 저희들은 강사료는 이제 어 정부한테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아주 뭐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고런 데서 어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 그런 걸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졸업 작품이죠 어 졸업 작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발효 음식들을 이렇게 막 온갖 발효 음식이 다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뭐 세상에 발효 안 되는 게 없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품평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작품하고 이제 점수 매기고 어 그 다음에 잘한 사람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상도 주고 박수치고 막 그런 거죠 어 이렇게 어 요즘은 이제 시골에 펜션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이제 구리 거기에 이제 우리 후원자 한 분께서 이제 어 자기 펜션을 어 이렇게 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쓰라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어 온갖 발효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 이제 요 요기 요게 접니다 왜 저거 요게는 황새련 박사입니다 어 24시간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요렇게 어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발효 음식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도 합니다 이제 지금 6회 6년 동안 이제 했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 굉장히 커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연 발효 식초 하고 뭐 발효 음식들 전시하는데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있고 유튜브에 보면 어 이 했던 모든 장면들이 촬영이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발효 식초도 이제 만들고 요게 이제 유인균 유원플러스 균 유원플러스 균은 이제 균이 이제 두 종류인데 요거는 하도 가격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6만원입니다 100g 100g 에 어 100g 이니까 한 번 쓸 때 1g 2g 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50번 100번 정도 쓸 수 있다는 말이고 어 요 유원플러스 균 요건 1개 18만원 입니다 요거는 이제 150g 입니다 150g 이니까 어 양이 요게 좀 더 많고 어 요거는 옛날에 농구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훨씬 업그레이드 된 어 그런 균이다 근데 6만원 짜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장할 때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나는 뭐 무조건 비싼 거 먹을래 그럼 이거 드시면 되죠 예 자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유인균 하고 유원플러스 균 어 그리고 이제 고구를 공부 아 고구를 사용하는 이제 이 책이 거의 레시피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여러분들 김장 할 때 어 김치 냉장고 물론 있어야 되죠 김치 냉장고도 좋아야 되지만 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식재료에 좋은 건강한 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공의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균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없다 보니까 어 이제 좋은 균을 어 그 김장 한 데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국물이 안 넣으면 이제 소금물을 약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시중에 남아있는 뭐 혐오라든지 뭐 이렇게 싼 거 뭐 싼 그런 균을 넣어도 되느냐 그거는 뭐 일반 뭐 유산균 이런 거 넣어도 되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균들은 보면 이제 그 좀 생명력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맵고 짜고 뭐 완전히 환경이 최악이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균들은 이런 환경을 처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 균을 외국에서 수입된 균을 넣게 되면 얘들은 뭐 기급을 하는 거죠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균들 이 유인균은 한국에 있는 이제 그 토종 음식 토종 발효 음식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대부분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김치나 맵고 짜고 뭐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잘 발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국산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거를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우리나라 장아찌 우리나라 간장 우리나라 음식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발효 종자균을 쓰면 훨씬 더 낫다 외국 균도 물론 좋죠 외국의 유산균이 뭐고 다 좋죠 좋은데 걔들은 그 나라에는 이렇게 맵고 짜고 뭐 하는 이런 완전히 미생물 입장에서는 끔찍한 환경이죠 그런 환경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걔들은 발효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제가 나무제품 뭐 이렇궁 저렇궁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